요즘 쉬림식 귀여워 태일 양말 사줄까? 결 MSK picked up encima 다행히 built there 와 2주만에 옷도 구원 왔어요 그치? 어디갔지? 공강이? 공강이 친구한다 가보자 친구할 때가 무서워 아 왜 친구할 때가 무서워 아 못하네 아 이리올거야? 아이고 이뻐라 이건 이렇게 아랑이는 남자 하랑 싫어하는데 어떻게 올라간거야? 사랑해 사랑해 오늘 금강이 한 마리만 데리고 오셨어요? 왜 아마존 진짜 안 데리고 나와요?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나의 좀 더 필요는 어제께는 너무 추워가지고 어제는 너무 추워 앵붓에 카페 갔어요 아 그래요? 어디가세요? 리프페러 칠레에 있는 곳 아 그럼 현판이요? 네 아 사장님은 아랑아 아이야 아우 애들 항상 놀리는건데 좀 쉽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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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야 아니야 놀랬어 들어와 들어와 만세 만세 너 만세를 어떻게 떼오려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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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랑 같이 있자는데 야 집에서는 상극이에요? 와전님들아 네 아 친하더라구 너무 너무 하자 배우는 몰랐어요? 네 몰랐어 응 응 꼬부렸어 응 잘못했대 해봐 근데 냄새가 어떻게 꼬랑이가 이렇게 그 꼬랑이가 이렇게 꼬랑이가 안 나네요 꼬랑이세요 얘 코에서 그게 뭐지 가래 냄새? 그런거 나요 그래요? 근데 그게 안나요 지금 얘 그렇게 안나요 안돼 그래서 파도 세고 쳐가지고 집에 그 벽지 그냥 이거를 이렇게 안전히 안쪽이 다 볼 정도의 부름이 났더라고요 얘네 세 명이서 그냥 꺼내놨 꺼내놨더니 자고 일어났는데 하하 이걸 완전히 그냥 한곳을 그냥 다 없었더라구요 그냥 그 애들 장난감이랑 그런 것도 없으면 만만치 않나요? 그리고 쉽게 심하러 앉는거 같아 얘네들이 다 포함이 다 포함해서 얘네들 까지 답변 대파 능력 다 포함이 얘네는 먹는거 별로 고민은 없어요 먹는거는 진짜 몸이 없다고 먹는거 다 먹고 귀여워 귀여워? 안녕 잘가 그래 빠이빠이 엄마 아저씨 찍어야죠 쓰당도 같이 찍어야 한다고 했어 아이고 아니면 저 아래의 사랑이랑 같이 야 하트가 뒤에 뒤로 좀 꼭 가 뒤로 가죠 뒤로 가 아뇨 충분해 다 나와 네 뜨거운 날지 말고 다른바 뜨거운 날지 말고 다른바 뜨거운 날지 말고 뜨거운 날지 말고 추워요 날아봐 날아봐 저기 꼬무가자 뭐하나 마치야 꼬무 구경하러 가자 간다 간다 주봐야 하세요 제이 음료수 저거 치워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제이야 음료수 들어줄거야 안 들어줄거야 안 들어줄거야 팔아버려 팔아버려 누구나 팔아버릴까 아뇨 제이야 음료수 버리고 가대 아뇨 제이야 음료수 버리고 가대 아뇨 저거 음료수 갖고 가야돼 버리고 가던가 버리고 가던가 아뇨 그래 이거 음료수 없어버려야지 하나 둘 어 음료수 어 음료수 또 떨어트린다 아뇨 안녕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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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말 들었지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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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뇽! 디아트 파이트 안아가! 안녕! ㅎ, 가요.. ㅎ ,,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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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하지마. 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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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분 좋아요